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좀 살아나는 듯했던 이 소비,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동 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에도 파급이 되면서 고용 부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리 두개가 강화됐는데 요즘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난 1, 2차와 비교를 해도 좀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재확산 기세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본격적인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그 속도도 더 빠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1, 2차 유행 당시에는 특정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 비교적 추적하기가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 지인 간의 모임, 음식점, 여러 가지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전파 위험이 요즘 더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만나기 꺼려지는데 돈 쓰기는 기회도 없는 거죠. 저도, 그렇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특히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근거, 신용카드 매출액입니다.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체 신용카드 매출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줄어서 11월 감소폭 1.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은 대면 접촉이 많아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의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1, 2차 확산시에 비해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 불가피하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요즘 길 걸어다니다 보면 실제로 문을 닫은 점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문 닫은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자영업자들 손님 눈에 띄게 줄었는데 나가야 되는 돈, 가게 월세, 인건비,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고정 지출도 안 나가고 문 닫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 38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법인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37조 9천억 원입니다. 비법인 기업 대출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대출로 파악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비즈로 버티고 있는 현국입니다. 그마저도 사정이 더욱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대출마저 받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들도 상황이 비슷한지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 수출은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던데요. KDI는 다행히 제조업은 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처럼 급격한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진 않으면서 일평균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 늘었는데 10월달에 3.8%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시장 상황도 짚어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업종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고용 브리핑이다 보니까 고용 문제에 좀 집중해서 보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고용시장 당연히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임시, 단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막 시작된 지난 4월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임시직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감소폭은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일자리마저도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참 걱정인 것 같은데 어려워진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상용직 취업자 수의 불안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이것도 수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사업주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 계속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표로 아마 한눈에 알아보실 텐데요. 지난 10월에는 1만 4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외환 2기 이듬해 1999년 12월 이후 근 21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겁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일시 휴직자의 복직 지연, 또 신규 채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문제는 상용직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용직 가운데서도 이게 연령이나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주로 청년층과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용직 고용이 둔화됐다면 최근에는 경제활동에 허리를 할 수 있는 30대부터 40대 그리고 규모가 좀 있는 중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KDI는 상용직 고용 부진이 대형 사업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3차 확산이 더 길어지다 보면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들 지금 고심하고 있나요? 빨리 뭔가 지원책을 내놔야겠죠.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예산을 활용할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대면 위주로 개최하는데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2,800개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 2천 개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나요? 코로나 블루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레드를 제가 준비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분노를 말합니다. 올해 초에 질병 확산 초기 각종 통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서 한 발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레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돈, 직장과 같은 경제적 위기, 또 인간관계 단절 등과 관련한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레드를 코로나 블루와 함께 다뤄야 할 심리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은 물론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벽도 더 미태로워졌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